10만 8천 8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 은 는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국내 1호 인공지능 전문기업임 동사는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24년간의 HCI 연구개발로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AI 융합 제품화와 다양한 도메인과의 협업으로 AI 디지털 트랜스퍼메이션을 주도해 나가고 있음 현재 음성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국내 유일 필기지능 기업 음성인식 인식률 98% 이상 원천기술 특허 79건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음성인식 음성합성 필기지능 영상지능 등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포함된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부문을 주력사업으로 영위중임 대시 보조공학기기 사업 부문은 점자단말기와 독서학대경 의료진단기기 사업 부문은 채성분 분석기를 비롯한 자동혈압계 제품을 개발 및 판매 대시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의료 녹취 서비스인 셀비 메디보이스는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동탄성심병원 수술실 등의 서비스 중임 재무 대시 주력사업인 HCI 부문이 역성장한 가운데 의료진단기기 수주도 부진하였으나 AI 기반의 응용솔루션 및 보조공학기기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메가계정자산 처분이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정보 주도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으로 의료진단기기와 에듀테크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며 대화형 AI 로봇사업 추진 등으로 성장동력 확보 기대 2023년 7월 11일 기준 개장 전 셀바스 AI의 시가 총액은 3,48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셀바스 AI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10위입니다. 셀바스 AI의 상장 주식수는 2,251만 200위 순주입니다. 셀바스 AI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셀바스 AI의 퍼은 64.0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9.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4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7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6.58배 2,35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억원, 56억원, 5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3번지억원, 48억원, 77억원입니다. 셀바스 AI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8번지 99%이고 유보율은 128.1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0.70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0.35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입니다.